여러분 안녕하세요. 윤형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울산에서 발견한 진짜 요새 빠진 수제버거집, 행루즈버거인데요. 눈에 보이시는 거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. 여기는 오리지널, 여기 행버거고요. 매주 수요일 이후에만 판매하는 도넛버거입니다. 빵이 도넛으로 돼있어. 되게 맛있겠죠? 이거는 블루 더블치즈버거예요. 이거는 다른 것처럼 체다치즈가 들어간 게 아니라 블루치즈가 들어갔어요. 그래서 패티도 두 장. 그리고 이거가 이제 더블치즈버거, 베이컨버거, 진짜 맛있어.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아보카도버거예요. 이거는 칠리. 살사소스처럼 약간 좀 가득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 있는. 할라피뇨도 들어가 있고요. 블루하와이버거, 파인애플 슬라이스한 거 들어가 있고요. 블루치즈랑 똑같은데 파인애플 그 조각만 들어간 거. 잔슨빌 스모크버거, 소세지 가득 들어간 거. 이거는 치즈프라이즈. 이거는 샐러드처럼 되어 있는 치킨프라이즈. 그리고 여기 패티는 제가 알기로 다 100% 등심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기 패티 맛이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콜라 좀 충전 좀 하겠습니다. 탁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여기가 패티도 정말 잘하지만 빵에도 여기 진심이시거든요. 빵. 이 깨가 입안에 씹을 때마다 자꾸 고소하고 식감도 되게 좋아서 빵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러면 더블치즈 먹어. 이번엔. 패티 촉촉한 거요? 패티 촉촉합니다. 진짜 촉촉해요. 그리고 빵 밑에 바로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소스랑 피클도 이거 수분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촉촉해요. 제가 아보카도는 솔직히 제가 잘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제 입맛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제가 방금 단면을 봤거든요. 케일, 토마토, 패티, 아보카도, 베이컨, 아보카도, 소스. 알차네. 잡다. 그거보다 더 맛있겠네. 으음. 크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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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카도가 일단 생각보다 맛있어요 향이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고요 향긋하고 아보카도 식감이 구운 감자처럼 약간 되게 부드럽고 포슬포슬 잘 뭉개지면서 씹을때마다 버거랑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려 저도 아보카도 별로 안좋았는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치 베이컨이 진짜 약간 얄실하게 너무 얄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베이컨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얄실한거 말고 한 요정도? 그래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요거는 칠리입니다 칠리도 베이컨이랑 흡사 비슷한 단면인데 약간 살사? 살사 소스처럼 약간 좀 매콤해요 약간 핫소스 뿌린 것 같다 이거는 블루치즈 블루더블치즈 먹어입니다 맛이 처음 먹었을 때는 엥? 어? 왜? 엥?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구요 진짜 치즈 막 느끼한 냄새 그런게 좀 처음에 어? 이렇게 코를 좀 찌르는데 먹다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 약간 마라탕 먹었을 때라는 느낌이 있으세요 마라탕도 처음 먹었을 때 엥? 이거였는데 먹다보면 오? 맛있네? 약간 이런 느낌? 내가 좀 추가해서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상하이 먹어입니다 치킨 이거 넣어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나스 버거 하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게 글레이즈드 도넛이거든요 약간 설탕 시럽 듬뿍 뿌려져 있는 거 이 빵에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식으면 퍽퍽해져요 지금 배달이 온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이건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고 한 대도 안에 패티랑 내용물 여기 안에 토핑들이랑 빵이 너무 잘 어울려서 퍽퍽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설탕 그것 때문에 입안에서 오히려 촉촉해져요 진짜 행복해지는 맛 약간 행복 전도사 이거는 소세지 버거예요 소세지 버거 네 여기 소세지가 이렇게 탁 박혀있네 이건 약간 좀 호불호 갈릴 거 같아 이게 약간 좀 많이 자극적이다 이게 이게 아까 베이컨버거가 짜지 않냐 하신 분 계셨는데 저는 베이컨버거보다는 이게 좀 더 짠 거 같아요 이거는 아까 먹었던 더블치즈 버거에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 하와이안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드시겠지만 저도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되게 괜찮은데 블루치즈가 텁텁하잖아요 이 밑에 파인애플이 수분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텁텁한 게 사라졌어요 먹다가 입안에서 이렇게 씹기 전에는 퍽퍽한 느낌이 있는데 텁텁한 느낌이 있는데 파인애플을 씹으면 씹을수록 가즙이 터져 나와서 텁텁한 게 없었어요 괜찮아 맞아요 이거 사장님이 연구를 좀 잘 하신 거 같아요 햄버거 물리지 않아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에 곧밥입니다 음 윤호야 웨이트 좀 하자 아 저 안그래도 하려고요 올해 목표가 채소 일단은 어깨는 계속 키우고 일단은 살부터 좀 찌어서 근육 붙인 그게 목표 열라면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여러분 이 느끼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오늘은 많이 안 맵게 느껴진다 국어자 애칭은 제가 정말로 좀 좀 더 고민해서 애정이 가득하려면 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냥 그걸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식구 같은 경우도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애정도 많이 가고 지금 생각하면 저번에 세 가지보다는 식구가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정말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공지 띄우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윤호입니다 오늘은 핵루즈버거에서 다양하게 많은 메뉴 먹어보고 마무리로 열라면까지 먹어봤는데요 진짜 수제버거가 울산에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는 줄 몰랐었고 이렇게 또 다른 메뉴도 다양하게 더 먹어보니까 정말로 이 집은 사장님이 버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울산에 오시거나 울산 분들이시라면 핵루즈버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가격이 가성비가 가성비는 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맛이랑 가격이랑 비교하면 적합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 맛이면 먹을만하지 이 정도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많은데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만 들어가 볼게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들 저희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